무슨 소리야? 생각이 안 난다니까? 생각이 안 난다잖아? 네가 이룰 필요까지는 없단 얘기야! 못 알아들어? 이제부턴 없던 기억도 살려봐야 될 것 같은데 놈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면 네 딸은 죽어 뭐야! 주아야! 세호! 주아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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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 열어! 문 열어! 주아야! 주아야 왜 그래! 자세호! 자세호야! 자세호야 새끼야! 주아야! 주아야! 이수호야! 41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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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수호야! 당신 딸은 지금부터 우리가 보고 왔다 정확히 24시간이야 도대체 뭔 소리를 짓거리는 거야! 도대체 뭔 소리를 짓거리는 거야! 맞지? 내가 경찰에 말할까 봐 내 입 막으려고 그러는 거야? 그래서 내 딸 데려간 거야? 근데 걱정 마! 네 얼굴 전혀 기억이 안 나! 나 모른다니까! 그러니까 걱정 말고 내 딸 보내줘! 우리 수아만 안전하게 돌려보내주면 다 없었던 일로 할게! 응? 듣고 있어? 기억이 안 나? 그래! 진짜야! 전혀 기억이 안 난다! 사실 그때 네 얼굴 제대로 보지도 못했어! 정말이야! 믿어줘! 이런! 어쩌지! 다 이쁘게! 감사합니다.